자 오늘 찍을 영상은 와인크래프트 럭키블럭 배틀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류오님이랑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럭키블럭 배틀이 무엇이냐 저희 인벤토리에 럭키블럭이 각각 한 세트씩 있어요 이걸 캐가지고 나온 포켓몬을 잡아서 배틀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 심플한 컨텐츠입니다 만약에 제가 얘를 잡고 싶다면 그냥 마토볼 6개 중 하나를 사용해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안 잡을래요 어 이해되셨나요? 나 이해됐습니다 아 한번 까보시죠 그러면 저도 한번 까봐도 돼요 오늘도 점포 나올 것 같은데 뿅 자 이러면 망하는 거죠 아시겠죠?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다 뭐야 시작하자마자 초록아구야 얻어내면서 다이아몬드 쪘어 개꿈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은 펄짜 펄짜 아 일단 서로 막 갑시다 한 세트나 어이 뭐야 했는데 저번에 로켓따렛에 포켓몬을 많이 뺏겨가지고 다이아몬드 검 추가했거든요 무릎뜸니? 아니야 파이리게 나왔네 저런 것도 이제 잡아도 좋죠 왜냐하면 이상한 스탕 한 세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직접 키우는 거거든요 나 아닙니다 파이리 아니에요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파이리한테 안 낚이고 그래도 레벨 높은 거 잡는 게 나아요 이기고 싶으면 우와 스탕 뭐야 괜찮 나쁘지 않죠 이거는 잡겠습니다 아 하스탕 좋아요 활활을 봐 아 진화체가 나오지 아우 점포 나왔습니다 나이스 어이 좀 닮은 거 뜨셨네 네? 그거 아니였어요? 안담이 하낙이야 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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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나와 어 잠깐만요 개꿀 야 너 또 너 또 뺏으면 너 또 댓글에 욕 시게 먹는다 아이아이 안 뺐습니다 제가 더 좋은 거 많이 뜰 건데 왜 뺏어요 얘? 뭐야 나 왜케 울리 좋아 왜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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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타그로스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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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개밖에 안 썼는데 벌써 3마리나 차였잖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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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양보해드릴까요? 전설의 포켓몬이긴 합니다 아 환상의 포켓몬이긴 합니다 자 제가 대미님의 운을 이어가지고 여기서 아아 야 왜 와 내꺼 뺏기만 저 녀석 나한테 테러 알려있어 와 아니야 이 친구도 아 아 로켓다 아 점포인줄 알았잖아요 어 왜이렇게 빨라 뺏겼습니까? 한마리 뺏겼어 아 펄기가 뺏겼어 아 얘 요기서 까면 개이득 아닐까? 아 재밌디 재밌디 비키세요 내가 어 야이 빨리 안잡아 어 לח이라 들어간대 로켓단 아직도 있어 아 잡았어 잡았어 빨리 summary guru 아 선생님 니 뺏겼어 아 네 저 decade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하나 깔까요? 잘 보세요 뭔가 칠거 같은데? 자 여기서 까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아아 뭔가 칠거 같은데? 아무것도 없죠? 아 깜깜 문마가 따라올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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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천천히 잡겠습니다 저는 칼김이 없어가지고 자 도로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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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왜그래 뭐야 아 뺏겼어 아 아이스 좋습니다 다 사라졌어 포켓몬 어 젤명님 점포 한 마리 양보해드릴까요? 뭐죠? 아 예 하얀색깔 점포인데 그 뭐였죠? 래시라무 님 잡으세요 왜 양보해요 그 좋은걸 아 저 래시라무 거 두개 떴습니다 두 마리 잡으면 되는거 아님? 아 양보해드릴게요 빨리 와서 가져가요 어 멜탄? 멜탄 지나 못시켜요 양보해주신다니까 잡아야지 세 버터풀 잡아야지 버터풀 자 여기여기여기 레시라무 우와 레시라무네 좋은건데요 아 로켓단이다 여기에요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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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님 님 그러기 있어요 없어요? 당연히 있죠 저는 그런지 한번도 안하는데 님은 어떻게 그러지 않나요? 오케이 그래도 바로 좋은거 떴구요 아 파울이? 무조건 잡아야죠 어 어 어 오케이 잘 포켓단 잘 쌓이고 있어 와 여기도 로켓단 있다 샹물 쉽게 어 안전하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다 아 개천재나 나는 어 어떻게 깔실려구요 이렇게 까면 안전하죠 허허허허허허 어 어 카디안 카디안 오케이 나머지는 전설만 노리자 스무쑐개라 있으니까 전설 나온다 이거 아 마인멘 좋죠 아 이게 좋읍니다 아 나이스 둘 아 와 역시 난 천재야 우와 이제 적당이 좋은 포켓온 나오면 바로 잡아 야, 겟는 데에에에에에에 not 5개서 이제 전설에 포켓몬 나온다 그럼 전설을 보여준다 암탄 잡아자 어 뭐야 엔터에에에 Styles 어디 가시죠? 개꿀 엔테인 잡았죠? 안녕하세요? 일단은 레벨링 합시다! 자 이렇게 체육관 도착해봐구요 그러면 바로 배틀겁니다! 너 이녀석! 수라! 하며온! 하쌈 왜 너 레벨 왜 이렇게 낮아? 너 이녀석! 하쌈 대 밀로틱이죠? 아 이거는 상성있게 너 이녀석! 왜? 너 이녀석 진짜 레벨 100 찍으려고 몰빵했냐? 아이 제가 그렇게 비열한 짓은 안합니다 가라 멘탈클룸! 제가 90월엔 뭐야 아 저 그렇게 이혼한 짓은 안 케빙보이스! 제 기술에 벌크업이 있거든요 벌크업! 자 이거는 바로 그냥 힘껏 퍼치로 원컴을 내버리죠 뭐야 어디가시죠? 아 원컴 났어 아아! 데려가라구 어이 어이 플레어 드라이브 바로 그로우 펀치 어! 드럽게 약해 불꽃인데도 자 해가지고 자 여기서 힝크 펀치를 날려주시면 아아 단렬해 자 한 번 더 힝크 펀치 어우 저거만 저거만 잡으면 돼 그렇지 화상이죠 생각보다 마지막 1팀 안아프죠 오케이 오우 와우 왜 이렇게 울비가 많이 떴대 너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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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응 효과 별로야 응 피 빼서 응. 피 빼서 악오용 계속 조가버려 응 효과 별로야 피 빼서 에어컨터 응 나 나 스택 사할거야 방어 스택 사할거야 수고 애교 애교 부려 어 어 특공이야 물리 떨어져봤잖아 데미지 똑같애 알겠다 자 다음 부캐몸 엠페르트 나가라 어 풀타입이야 야하핳 어 왜통수야 풀타입이야 풀깡철이야 아 그러면 너 무리야 다운폭격 에스포야 강철한세 약해 와...아포 뭐 뭐야 비차 오 비차 오 비주식시장 아하하하하하하하 꼬오헉 하하하하하 아 여기서 피자의 카드를 꺼내릴 순 밖에 어깨 꾸면 나와라 그라구 오! 저건 좀 어! 강철 타입이야 안아퍼 진짜 올빵했네 어! 아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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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느낌 맞는데요? 자 눈물 한번더 피차고! 피차고! 냉동빔 빔 빌로틱으로 받고 피차고! 피차고! 냉동핀 아! 오케! 드래곤타입이라면 페어리 타입이지 최면술 바로 바꿔버리기 어 그래도 최면술 아 얘도 드래곤타입 아닙니까? 맞아! 문버스 잘카아 잘카아 아 참 강하구만 자 그럼 바로 태오키스 나와서 파괴 강선 아 나이스 하이오씨 뿌리기 ㅋㅋㅋㅋㅋ ㅋ 피내노아 ㅋ 아 니마 니 케엣에봇나 와 피해국기 씨애뿌리기 영린 어 피해볭 더 피 Deuts 안녕하세요 하lan 오 polygon o 자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기술로 장식을 합시다 냉동핑 암타 하이요 비회복 어 역겹겠다 어쩜이래 암타 레벨 무려 70이라고 아 바위탈 미라 버텼어 죽어 이녀쓰 암타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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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너네 엔딩 안 해? 아 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? 암타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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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